일본 회관 세유리와 젠 오늘은 뭘 하고 있을까요? 젠! 아 낮잠 자고 일어났구나 젠 누가 왔지? 누가 왔지? 또 누가 왔지? 강남 손님인가? дома있어 비교공 ages stressed 비교공에서 오르려 .. 안녕가 di 아이고 못참겠다 궁금하다 자자자잔 아 오오! 잘 사초들이 어땠다. 워! 아 그렇구나 2주쯤 차가운다게? 지금 14살 14살 같은 띠예요? 네즈미 도시 뭐예요? 한집에 같은 띠가 있으면 좋다고 그러던데 가족들의 3대 네즈미가 계속되면 정말 돈이 있는 것 같아요 대박 아! 이거 뭐예요? 영국도 엄청 많아요 유매가 사용한 것 같아요 유매가 사용한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유행이 몇 번 돌아 지금 유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유매가 작은 때에 있는 것 같아요 오! 딱 좋지 않나요? 이거 유황 귀여워 귀여워 사이즈가 좋았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박수 잘생겼다 잘생겼다 엄마는 여기 여기 35년 전인가 왔어 벌써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야 오래된 시장이구나 사유리 씨 어릴 때 추억이 가득한 곳이구나 네 얼마나 좋을까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식재료와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랍니다 아 여기 차 가게구나 아 신발 가게도 있네 아 물고기 생선 가게다 우와 해상물 가득한 생선 가게 우와 해상물 가득한 생선 가게 간장게장이 살아있어 간장게장이 살아있으면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쟤 깜짝 놀랐어 쟤 깜짝 놀랐어 잠이 바뀌었다 만질 수도 있어?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템푸라 를 만들어준다 할머니가 나를 만들어준다 넓 덱 나를 만들어준다 여리 부드러운 오줌이랑 새우 2000원 얼마예요? 2000원 2000원? 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아.. 아쉽다 아.. 한국 메뉴가 좋은데 한국 메뉴가 좋은데